이거 하는거네? 앵글 스냅이 뭐야 도대체? 스테이션 위치를 바꿀 수 없나요? 스테이션 위치를 좀 더 뒤로 땡긴 다음에 그니까 이거 위치를 여기로 땡긴 다음에 이거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스테이션 위치를 못 땡기나? 이거 화살표는 뭐야 이거? 스테이션 위치 그걸 바꾸는거 bathtub 오케이 이렇게 아저씨 잘부탁돼요 오어어어어어어어 화력이 살짝 부족한데 아 아 아 길게 만들어도 화력은 똑같네 길게 만들어도 화력은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짧게 만들죠 두 칸이면 충분할 것 같아 이거를 그러면 이거 지우고 하나 둘 두 칸만 만들고 스테이션 하나 만든 다음에 아 두 칸 두 칸 두 칸 한 한 칸하고 두 칸하고 화력이 똑같은지 한번 봅시다 음 두 칸 두 칸이 화력 최대인가 보네 거의 두 칸 세 칸 정도 오 이 안전하지 않나요 라이 라이 그 이렇게 트랙이 다 만들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데 실제 운행은 안전해 이렇게 갔다가 뒤로 어 수고하셨습니다 12,000원입니다 트랙을 좀 뒤로 붙여야겠네 트랙을 좀 뒤로 붙여야겠네 부스터는 올라가는 구간에 해야 된다고? 올라가는 부스터는 부스터가 부스터가 불가능한데? 불가능한데? 그니까 부스터는 직선으로 밖에 안돼 이렇게 올라가는 부스터가 안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부스터를 못 만들어 그니까 중간에 부스터를 한번 만들어볼까? 놀이기구 중간에 상대가 몇 개가 있는지 운행이 없을 것 같다 이쁘게 그는 또 그니까 그는 직선 구간에서는 부스터 만들 수 있잖아 부스터로 좀 더 힘 올린 다음에 멈출라나 이게 부스터 구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받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멈추는건가 아니면 여기서 부스터받아서 더 축 깔 수 있는건가 내가 보기엔 여기 멈췄다가 여기서 팅팅거져서 한번 더 가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시험 운행하는지 4 whirring 강志는 행동을 5 아 힘이 힘이 부족해 수고하였습니다 힘이 부족하네요 다시 이 까지는 불가능하다 아유 미쳤니? 내가 이렇게 안 만들어 아이 헤이 됐죠 Done 다시 테스트 아 그렇네 부스터는 멈추네요 배색 경영모드래요 꼬아져 있는 거죠? 이거 한 바퀴 한 바퀴 도네 한 바퀴 더 돌아볼까? 반대로 아 이게 돈 상태구나 이렇게 돌리고 한번 또 올라가 볼까? 이게 올라가 이게 올라가는 트럭이죠? 트위스터 만들어볼까? 트위스터 이렇게 휘륙 휘륙 돌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게 없던데? 이게 안 돼 저것도 수평이어야만 되던데 이거 원래 롤러코스트 이름은 끼리끼리끼리끼리 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 위로하면서 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롤루코스는 그게 아니고 그냥 휴 간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가는 롤루코스 같아요 없어 끼리끼리 가는 게 안 돼 끼리끼리 가고 싶었는데 저도 이렇게 돈 다음에 돌아서 힘 올려서 휴 가게 해볼까요 이렇게 돌면 힘 떨어질 거고 올라가려나 약간 약간 아래로 내린 다음에 만들고 그 1차 우리 트랙 있죠 그걸 내려가는 트랙으로 만드는 거야 아 연속으로 만들고 싶은데 부딪히네 이쪽 트랙을 이렇게 만들고 안 된 다음에 이거를 어 끼었다 바닥에 꼈다 시간 정지를 안 시켜놨었네 아 얘 안 되네 아 트위스터 한 번 더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수동 트위스터를 만들어보지 야 이 트위스터 트림 브링 음 그래 잠깐만 일단에 시험 운행 한번 해보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오 어지러워 화력은 되는데 약간 속도감이 부족하다 속도감이 이 부분에서 속도감이 너무 부족하네 이 부분에서 부스터를 중간부분에 설치를 할까요 속도가 좀 아 근데 이거 아예 멈추던데 부스터네 사람 왜 안 들어오지 내 놀이공인 그렇게 인기 없나 사람 왜 어디가요 가지마 일단 첫번째로 롤러코스터 완성을 시킵시다 일단은 그 어두워졌다 이 화력이 내려가잖아요 이 구간을 만들죠 그 수평인 공간 수평인 공간 만들고 이걸 벨트로 만들어라는 거죠 왜 돌아가있냐 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 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 90도로 올라가는데 이거 이게 타이어 벨트인가요 이게 끌고 올라가는 그건가 이게 끌고 올라가는 그건가 이거 놀이기구 장력이 못 버틸 거 같은데 근데? 트위스터로 만들어볼까요? 이거 내려오는 구간 전부 트위스터로 만들어보죠 빙글빙글 돌게 제기 곧 곧 스파이크로 기절할 것 같은데 시험은행 갑니다 흐흐흫흐흐흫 뭐야? 네 번째 거 써봐라며! 어! 네 번째 거 안 올라가잖아! 이거 벨트 구간 아닌데? 벨트가 아니야 네 번째 거 써봤는데? 왜 네 번째... 아, 이게 다섯 번째구나 트림브렉, 이건 뭐지? 내가 이거 썼거든요 브레이크런, 이거 설마 브레이크 그건가? 이거 감속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네? 이거야? 이거예요, 이거? 타이어?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간 각도가 이거밖에 안 돼? 놀이장 밖을 뚫고 나가는데, 잠깐만요 근데 이거 스탑 아니야? 스탑 아니야? 세우는 거 같은데? 이게 올라가는 거고, 근데 네 번째 게 슬로우 트레인 다운이잖아 아무리 봐도 속도 늦추는 거잖아 이것도 브레이크고, 딱 봐도 마크가 부스터고 근데 부스터는 직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스터가 각도를 내릴 수가 없어 이것도 각도가 안 내려가 이게 바퀴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끌끌끌끌끌끌끌끌끌 하면서? 근데 이게 왜 위로 안 올라가? 이게 보통 끌끌끌끌끌끌끌끌끌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거 같은데 아니, 왜 그게 없어? 이거 타이어? 브레이크잖아 마그네틱 브레이크 자석, 자석, 뭐야 자석 브레이크 이건 트레인 브레이크고 그러니까 이건 조여가지고 승력추를 준 거 자석을, 자석, 그 자석 이용해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그 속도 줄여주는 그거란 소리 아니야? 속도 올려주는 거 나는 그 끌끌끌끌끌끌끌끌 하면서 올라가고 싶다고 이 속도 높이의 트위스터를 한번 만들고 싶어 다른 코스터로 갈까? 아, 이거 망했어 오토 완성해 그냥 오토 완성하고 내 첫 번째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일단 일단 15분에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부스터 달려있는 롤러코스터라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부스터가 한정적이야 정시 강국은 없으신 것 같지? 한글 패치는 모르겠네 아, 예, 예, 됐습니다 아, 첫 번째 롤러코스터 음... 이름 뭘로 지워줄까? 음... 노... 노잼... 노잼 코스터로 노잼 코스... 코스터로 오케이 AA인가? 코에스터로인가? 몰라 맞겠지 뭐 사람이 왜 안 들어... 어, 들어온다 들어와 니들이 첫 번째 커플이야 와, 다정하게 손 얻고 오는 거 보소 자식들 파괴해 주겠어 입구하고 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가 pel 같은데olo 얼마나 꿈이네 여기까스 이거에 있는데 연결이 안되나요? 수동으로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겠지 근처에 만들어놓고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겠지 반대편에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만들어지겠지 아 이렇게 놀이기구 없애버릴뻔했어 이게 대기장소 그거 아니에요 그럼요 음... 출근은 그냥 만들면 되겠죠? 출근이 계속 붓을 잡았다 없어져라! 오케 됐다 됐죠? 첫번째 커스터 완성! 롤콰터 씬버전 플래닛 커스터 플래닛 커스터 얼른 얼른 가서 빨리 타란 말이야 우리 착한 우리 아저씨가 대기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순박해 보여 티켓 끝나듯이 빨리 타라는 거 아니야 얼른 와서 타 타요 타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어 타 타 타 타라고 아 오프 개장 안 했지 개장 어떻게 하지 안 되는데 왜 언 테스트 돼야 테스트 했는데 노래 노래 틀어놔야지 딥 딥 미 다운 드랍 드랍 미 다운 아 아이다 별로다 별로다 노잼 노래 없나 노잼 노래 쉐이티 타운 테스트 됐는데 이 아줌마야 나가지마 개장했어요 한번 타봐 빨리 소감을 말해봐 아줌마 타라고 왜 안 타 왜 안 타 왜 안 타 잼 코스터를 지옥의 코스터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스틸 트랙 하이브리드 스플일 트랙 내가 아까 전했던 거 아 하이드로닉 저거밖에 없네 스틸 트랙 설 터프트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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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건가 투 시터 포 스틸 주니얼 하이퍼 코스터로 하이퍼 코스터로 크레이지 원 드라이브 싱글 레이 가장 무난한 걸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고 미쳐버리네 트랙으로 미쳐버리네 미쳐버리네 트랙으로 테이프를 미